Q. 1. 10월 14일 2021년 10월 14일 원정 15탄 시작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유폐입니다 유폐를 왔고 갈 때는 잠깐 화면을 가릴게요 와..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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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.. 뭔 소리야? 이거 누구이십니까? 잠시만요 잠시만요 뭔 소리야..? 방금이 하나 있었는데..? 방금이 하나 있었는데..? 으아아아ead~~ 누구 있어요? 거기 누구 있나요? 잠시만요 우리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 뭐야? 뭐야? ар5 2 2 5 5 1 1 2 1 2 1 1 2 2 1 2 2 3 1 2 1 2 3 2 3 4 5 맞다.. 기도가 맞네.. 누구세요? 저거.. 와..잠깐만.. 아..제발.. 제발.. 와.. 쎄다.. 거기 뒤에 있습니까?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아.. 아.. 지금 어디서 포기.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기 계시죠? 아..잠깐만.. 여기 2층이 왜 이렇게 기운이 있었냐 이거.. 네.. 흠.. 여기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는데..? 여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는데..? 여기는 원래 어느 누구도 오지않은 폐기도원..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연도 있고.. 근데 저는 제 능력 바뀝니다.. 대화는 안되고.. 흰색 옷을 입은 그런것처럼.. 뭔가 사연하고 일치돼요.. 이의 오랫동안이 된다는PE.. 그리고 우선 주요.. 마이 Punkt을rau우고 옵 ahead.. 이런 Yuan.. 우림.. 한글자막 by 한효정